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 입니다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팀으로 영입하고 싶은 선수로 소름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우선 아놀드 선수는 이미 어린 나이에 이룬 것이 정말 많은데 어떤 동기부여를 받으며 계속 노력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나 이기는 것을 좋아하며 항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더 많이 이길수록 더 나은 선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한 선수 중 가장 힘들었던 상대가 누구였냐는 질문에는 아자르 선수를 뽑았습니다 택배 크로스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웃으며 자신이 어릴 때 보고 자란 우상은 제라드이고 제라드를 보고 자라며 크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스를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풀의 상징적인 골 중 하나인 알리송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한 소감이 어땠냐는 질문에는 엄청난 경기였으며 경기 후 락커룸에서도 난리가 났었다는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 경기 종료까지 10분이 남은 상황에서 역대 리버풀 선수 중 한 명을 투입시킬 수 있다면 누구를 투입시킬 거냐는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제라드를 선택했습니다 제라드는 중요한 순간에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이며 자신도 제라드의 경기를 보고 자라며 제라드처럼 경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할 만한 자금이 있다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누구를 영입할 거냐는 질문에는 잠시 고민하더니 케빈 데브라이너와 소른민 선수를 호명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자신이 존경하는 선수이며 기술과 정확성 면에서 뛰어나고 어시스트와 귀의 창출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속도, 골 결정력, 평정심이 대돈하며 엄청난 선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버풀 유망주 중 5년 안에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은 선수로는 카비 엘리앗과 카이데 고든을 선택했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인터뷰를 본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이 리버풀로 온다면 리버풀은 적어도 챔스 우승을 3번은 할 수 있을 거야 아놀드에겐 제라드 같은 느낌이 있어 둘 다 리버풀의 역사적인 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어 다만 제라드는 직접 볼을 넣었고 아놀드는 어시스트를 했지 아놀드는 그걸 이미 어린 나이에 해냈어 앞으로 더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아놀드 에이전트에 의한 손흥민 리버풀 이적 확정 지난 경기 후에 클럽과 손흥민이 대화하며 웃는 장면도 있었지 데브라이너의 손흥민이면 리버풀 적어도 3시즌 연속 리그 우승 가능할 듯 챔피언스 리그 연속 우승도 가능할 거야 난 맨유 팬이지만 아놀드는 괴물이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라이트백이야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이 리버풀로 간다면 다른 팀들에겐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데브라이너와 손흥민 아주 좋아 손흥민과 데브라이너 아놀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예요 저는 아놀드처럼 경기하려고 노력해요 아놀드는 엄청나요 전 3골을 넣었고 어시스트도 그만큼 했어요 손흥민, 살라, 만에에 데브라이너까지 있다고 상상해봐 정말 엄청나 아놀드 넌 지구 최고의 라이트백이야 재밌는 사실 리버풀 16세 유스팀에서 제라드는 아놀드가 후에 리버풀 선수가 될 거라고 점찍었어 제라드 자수전에 써있어 그 아놀드가 벌써 이렇게 되었네 아놀드는 현재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한 명이야 손흥민과 데브라이너는 절친이야 난 맨시티 팬이지만 아놀드 정말 좋아 최고의 라이트백이야 난 리버풀을 사랑해 이런 훌륭한 팀을 응원해서 기뻐 모든 어린 선수들이 데브라이너를 동경한다는 건 의미가 커 놀라운 건 케인, 그릴리시, 스털링 같은 잉글랜드 선수들이 아니라 데브라이너와 손흥민을 뽑았다는 점이야 지난 10년간 최고의 선수들과 프리미어리그의 명성을 올린 선수들은 대부분 외국 선수들이었어 지난 경기 끝나고 클롭이 손흥민 영입스도하는 거 봤어 클롭이 리버풀로 오라고 하니까 손흥민이 웃으면서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했어 아놀드는 데브라이너와 제라드를 반씩 합쳐놓은 거 같아 난 맨유 팬이지만 아놀드는 정말 대단한 선수야 잉글랜드는 아놀드가 뛰지 않아서 유로 우승을 하지 못했어 아놀드가 가장 힘들었다고 뽑은 아자르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탑10에 드는 선수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아 이상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아놀드 선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과 데브라이너 선수와 함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참 기분 좋은 일이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